뱅뱅을 통해 와 이 아 이럴 수 있나요? 만졌잖아 지금 만졌어 어 진짜 왜 이래? 아하하하하 괜찮아 괜찮아 방구석 운동회 이번 정목은 컬링입니다 영미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중의 중심에 가장 가까이 병뚜공을 올린 팀이 승리하게 되는 성공 후공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지? 후공이란지. 후공이 더 좋은 거지. 튕길 수 있으니까. 버넌이 먼저. 굉장히 결론인데. 너 주장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끝까지 와도 이길 것 같은데. 긁적 긁적. 괜찮아 괜찮아. 팀 면과 맞지 않게 굉장히 소심한 면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게요. 빅 브로인데 스몰 브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야 너 주장이네. 기회를 준 거야. 우린 잘해 이거를. 저희가 그럼 후공을 하고 그쪽팀이 성공을. 우린 성공을 할 거니까. 네. 10. 3. 어? 잠깐만. 오오오오오오. 먼지가 나의 길에 방해가 된다. 첫 파닥이기 때문에 스타트니까. 저기 빨간색 원에만 넣는다고 생각해요. 목표를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계산을 하고 있네요. 엄지를 쓰네요. 검지와 중지는 많이 봤는데 엄지는 지금 엄지2구? 연습 연습 연습. 연습! 호신 뵀어요. 명호야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해. 그냥 여기 안 넣어도 되니까 그냥 이 근처로만 와도 돼. 그럼 해본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아, 이 친구는 중지네요. 살짝 딱 톡 쳐가지고. 더 조심했어요. 연습 경기 때는 분명히 잘했었는데 지금 본 경기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한테도 피해를 주는 건데. 우리 길이 막혀야 돼. 아, 두 번째야? 어. 아, 자신감이 더 생긴다. 어. 오케이. 두고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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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 있나요? 야! 그래도 본인 팀을 좀 밀어줬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좋은데? 좋아. 뒤집혔는데 뭐 어떡해. 맞아, 맞아,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아니, 이게 뒤집힘. 아니, 만져따라 지금. 아니, 뒤집을 때. 아니, 뒤집을 때. 아니, 뒤집을 때. 아니, 뒤집을 때. 아, 진짜 보이나? 오, 네. 지금 흥분했죠. 네, 흥분했어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DK 지금. 중지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약간 사이드에서 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힘을 좀 줘서. 어, 좀 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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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인이에요, 인! 아, 지금 원안에 인이 됐고요. 네. 중앙 쪽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밀어줄 수 있거든요. 맞아, 맞아. 괜찮아, 어. 잠깐만, 잠깐, 잠깐. 아, 딱, 잠깐. 일단 도겸이. 잠깐만. 너무 주의 시작. 아, 도겸이가 주의 시작. 그냥 원하게 넣는 거지. 아... 오! 좋은데? 아, 그냥 진 거 같은데? 근데 사실 빅브로 팀은 지금 세 명이 다 했잖아요. 어, 그렇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실 버논 씨가 대충 치더라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왜 열심히 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깐요. 어, 안전빵으로 화면 멋있게 성공해 봐. 멋있게 성공해 봐. 멋있게 해야지. 인생, 인생 멋있게 해야 돼. 이거를 쳐가지고 여기에다 넣는 거지. 그래. 어, 네 말 안 들어. 야, 이 와중에 민규 씨. 멋있습니다. 어쩌면 낙서를 좀 더 하고 올 걸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요. 조금 소심했습니다. 네,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 편보는 거 이거 순간 봐주면 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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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숨 쉬는 거야. 숨 쉬는 거야. 숨 쉬면 안 돼? 숨 쉬면 안 돼? 숨 쉬면 이렇게 세게 신다고? 진짜 반칙쟁이들 짱이다, 진짜. 숨 쉬는 거라고, 지금. 갑자기 숨을 그렇게 갑자기 쉬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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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었어! 몰랐어? 우리 팀이었어! 아 이게.. 잠깐만요 빅브로 팀을 밀어주면서 빅브로가 가운데로 가면서 이게.. 사실 살짝 쳐도 이기는 경기였는데 괜히 욕심을 부려서.. 야 너 우리 팀 상황 맞지? 어 주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방구석 운동회의 이번 종목은 양궁입니다! 아 양궁이요? 이 화살 쏘는 이 포즈 아 입술이! 입술이! 이건가요? 아 예전에 올림픽 볼 때 양궁 진짜 많이 좋아했습니다 아 그쵸 우리 팀의 에이스 투전! 세븐틴의 양궁 대표!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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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둘 셋 방향은 상관없지 네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다섯 열 하나 둘 셋 둘 셋 야 에이스다 역시 에이스 정신 차려 에이스 달라 에이스 달라 아 다리에서 정확히 고정이 됐네요 흔들리는 초점을 잠시 집중해서 맞추고 던졌어야 되는데 흔들리는 그대로 던졌기 때문에 포물선이 저 밑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양궁에서 또 텐텐텐텐 맞췄었거든요 아 아 아 아 현장 안 계셨죠? 네 안 계셨어 저는 갔거든요 이동엽 선수가 가장 기대치가 낮았던 선수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런데 거기서 텐텐텐을 쏘면서 최고 기록을 인속텐텐텐텐 때 한결 다 갑니다 두 두 셋 넷 졸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하나 둘 어헤 아직도 도는데 맨죠 이것은 4점까지 걸쳤습니다 너무 애매한데? 아니 안 애매해요 яла 걸쳤어요 4점까지 걸쳤다고. 라인으로 가면 라인 점수까지 치거든요. 심판! 심판! 지금 정확히 걸쳤어요 여기. 걸치기도 했고 심판이 돋보기로 만져 안 만져. 떠있어. 심판할 때 맡기세요. 나와주세요. 만지지 마세요. 가까이 가져와서. 절로 가세요. 뭐 하세요. 아직 떠있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떠있어서 라인에 걸쳐지기보다 바깥쪽 라인에 있는 3점이 맞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할게요. 레디 고! 레디 고! 그러면 오른쪽은 먼저. 4, 6, 7, 8, 9, 10 오케이. 3, 2, 1 자! 자! 1, 2, 3, 2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네네네 팀은 총점 6점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이스! 조시아 선수도 한 방에 다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쌀공원 본인이 에이스를 본 조시아 선수입니다. 에이스 갑니다. 오 빨라요 빨라요. 2, 2, 3 오 빨라요. 잠발? 네 잠발 좋아요. spont soms 오케이 너무 좁aining! 너무 좁니다!! 너무 좁니다! 너무 좁니다! tutorial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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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을 줬다, 웃음을. 웃음을 줬어, 어? 괜찮아요. 이번엔 에이스였던 게 몸개가 좀 에이스 메인에 떠보네요. 너무 좋아도 돼. 오, 좋아. 오오~! 복권해. 또 무술을 하네요. 4년째 같은 무술. 네 보통 코를 잡는데 귀를 잡죠. 코끼리 코가 아니라 귀끼리 코죠.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하나 둘 너만 좋아하는데. 네가 가운데에 와와라. 야 우리 잘했어. 야 우리 잘했어. 우리 잘한 거야, 우리 잘한 거야. 이렇게 되면 지금 전원 선수의 어깨가 무엇이었겠어요? 원우 형! 원우 형 딱 여기 하면 되겠다. 여기 좀 떠있어. 이거 붙여줘. 여기, 이쪽에 한 번 더 했으니까 여기 좀 딱 붙여도 되겠다. 내가 좀 빨간색을 가지고 넣는다. 어깨, 어깨, 어깨. 아 근데 진짜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과연? 과연 그는 드라마를? 시작! 1 2 3 3 4 5 6 7 8 9 10 1 칠판 칠판! 갑니다. 1 칠판 칠판! 1 칠판 칠판! 나이스! 나이스!!! 네 축하드립니다. 로 этими KTV 승희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